아 이제 다 먹었어. 없어 이제. 오늘 많이 먹었어. 이제 그만 먹고 오늘. 주변에서 이제 나가. 가 이제 주변에서. 저러 가 이제. 없어. 왜 이렇게 고구마가 빨개? 저게 이거 뭐야? 우와 대박. 이게 다 너희꺼야. 망치 고구마 모델. 농슐랭 고구마입니다.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공구로 인해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지. 이거 농슐랭꺼 좀. 진짜 맛있어. 약간 고급 고구마예요. 이거 아직 안 삶아서 망치가 모르는 거 같은데. 망치가 아직 한 장으로 나죠? 아직 안 삶아서 모르는 거 같은데. 저거 먹어. 아니 먹으려고 어떡해. 자 빠져라. 먹을 거야 생고구마를? 강아지들 이걸로 간식 주면 좋을 거 같아. 나 이거 생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. 생으로. 와 색깔 엄청 빨갛다. 아니 이건 고구마가 아니고 복숭아인데요. 후추는 복숭아도 좋아. 망치도. 이따가 줄게 이따가. unc 사ffentlich기 샘upun ad итоге. ohh ού 스스로 잠시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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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맛있어 얘들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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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 이제 다 먹었어 없어 이제 오늘 많이 먹었어 이제 그만 먹고 오늘 주변에서 이제 나가 가 이제 주변에서 돌아가 이제 없어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감사합니다.